안녕하세요 로피드랍입니다. 오늘 타쿠샵담 주제는요. 퀀텀 엑스프로가 새롭게 출시를 했는데요. 이 퀀텀 엑스프로, 검정색이 퀀텀 엑스프로구요. 그리고 적색이 퀀텀 엑스 기존 러버입니다. 이 러버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짤막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구요. 그리고 그 전에 제 근황을 좀 이야기를 드리면 작년에 다친 그 부분, 화상을 입은 부분을 재수술을 해서 한 한달 조금 더 입원을 했구요. 그리고 지금은 퇴원을 해서 이제 2, 3일에 한 번씩 또 가서 한동안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. 그래도 많이 걱정해 주시고 또 연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구요. 아직까지는 표피, 제가 수술한 게 진피까지 이번에는 피부이식을 갔다 했어요. 좀 깊이 피부를 이식을 했는데 진피는 어느 정도 이제 붙었는데 표피 쪽, 그러니까 피부 겉에 그 부분이 아직까지 아물질 않아서 요 부분만 좀 덮이면은 코로나19 때문에 요즘에 분위기가 좀 좋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인터뷰나 그 외에 활동들을 해보려고 합니다. 제 그 탁구 경기 영상 그리고 뭐 그 외에 그런 영상들을 기대하신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은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4031 그리고 몰딩 되어진 그런 글씨체나 이런 것들이 완전 100% 동일하죠. 이 이야기는 탑싯의 구조, 탑싯의 몰딩이 아주 동일한 몰딩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공식 수유업체인 탁구닷컴 쪽에서도 그런 글을 쓴 것을 봤는데요. 둘 간의 탑싯의 차이가 거의 없다라는 부분이요. 퀀텀 S는 그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습니다. 이 러버는 기존에 이제 테너지 05를 시작으로 MXP나 혹은 니타쿠의 G1 뭐 이런 것과 같이 회전에 좀 특화된 러버들이 요즘에는 많이 우세하고 있죠. 이 러버는 그런 회전도 회전이지만은 좀 반발력 혹은 스피드를 좀 강조한 그런 러버입니다. 기존의 퀀텀 X 같은 경우에요. 근데 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 스피드를 조금 더 강조를 한 그런 러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탑싯의 맨 위쪽 부분이 다른 테너지 05보다 얇습니다. 그리고 기둥, 그러니까 이 지금 돌기되어진 이 탑싯의 기둥 이 부분이 또 기존 테너지 05보다 얇으니까 위도 얇고 밑에도 얇습니다. 그리고 이게 얇아짐으로써 돌기와 돌기 이 사이의 간격이 기존 테너지 05 혹은 뭐 MXP나 G1이나 대부분의 요즘에 나온 러버들이 거의 거기서 거기인데 그것들보다 조금 그 돌기 이 간격이 넓습니다. 이 이야기는 탑이 얇고 그리고 돌기가 넓기 때문에 공이 쉽게 찌그러진다는 것이죠. 낮은 임팩트에서도 탑싯이 충분하게 찌그러주기 때문에 공을 다루기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. 또 하나는 이 스폰지의 경우에 제가 봤을 때 스폰지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.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미 시타에 보신 지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조금 더 하드해졌다. 기존 깨 47.5도라면은 그리고 이번에 나온 프로 같은 경우는 50도로 경도가 좀 더 높아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. 발포의 정도는 그냥 육안으로 지금 얼핏 보았을 때는 프로가 조금 더 거칠거칠한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. 네.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기존 퀀텀 X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발포가 좀 거칠거칠한 느낌인데 조금 더 보면은 거칠거칠한 게 조금 더 티가 납니다. 네. 조금 더 티가 나죠. 이렇게 봤을 때. 기존 X 같은 경우에는 적색이든 흑색이든 전부 이 보라색, 핑크에 가까운 보라색의 스폰지를 사용했다면 프로 같은 경우에는 흰색의 스폰지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. 적색이든 흑색이든 상관없이요. 탑싯 같은 경우 우선 또 이야기를 드리면 탑싯은 딱 봤을 때 우선 차이가 탑싯도 물론 몰딩, 구조는 동일한데 프로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경도가 단단해진 게 느껴집니다. 그리고 불투명한 거, 그러니까 조금 더 색깔이 진하게 프로가 되어진 것 같아요. 성분 자체는 전체적인 구조는 비슷한데 성분 자체가 약간의 튜닝이 들어간 것 같아요. 탑싯이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선 퀀텀 기존 X를 보시면 약간의 돌기가 올라온 것들이 약간 보입니다. 육안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표현될지 모르겠는데 프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게 느껴지질 않습니다. 이 이야기는 아마도 스폰지의 영향일 수 있고 첫 번째, 스폰지가 단단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탑싯 돌기가 안 올라올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탑싯 자체도 좀 단단해진 탑싯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탑싯에 드러나는 이 돌기의 이 형상들이 확연히 좀 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. 눈으로 봤을 때 사실 거의 큰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탑싯의 그 느낌 자체가 확실히 더 단단해진 느낌이고요. 스폰지도 조금 더 거칠어진 느낌이 있습니다. 이 퀀텀 X 같은 경우에 회전에 특화된 러버이기는 하나 회전보다도 우선 반발 스매싱 혹은 예를 들면 드라이브도 얇게 채는 드라이브보다는 두텁게 때려서 걷는 드라이브 파워드라이브 같은 그런 전형에 좀 잘 맞는 러버이고 아시아권을 겨냥해서 만든 러버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근데 이 러버가 그냥 제가 처음 이 러버를 봤을 때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우연히 쳐보고서 이 러버 꽤 괜찮더라고요. 물론 얇게 채는 드라이브, 전진에서 빠른 타이밍에 거는 드라이브에서는 큰 힘이 없기는 한데요. 네, 그건 맞습니다. 그런 플레이로는 테너지 05나 MXP, G1이 훨씬 더 낫습니다. 근데 중진에서 때려서 거는 드라이브에서는 압도적으로 공이 뻗습니다. MXP나 그런 러버들보다 오히려요. 그리고 스매싱에서 굉장히 순간적으로 탁 잡았다가 탁 하고 튕겨주는 고, 고 손맛이 굉장히 좋은 게 퀀텀 X예요. 근데 그 퀀텀 X를 예전에 중국의 유망주였던 지금은 중국의 유망주들이 몇 명 딱 잡혔죠. 근데 그 유망주들이 잡히기 전에 경쟁했던 선수 중에서 쌍쿤이라는 선수가 있어요. 그 선수가 지금 티바와 스폰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선수가 백러버로 퀀텀 X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근데 퀀텀 X 러버의 특주판인 러버를 사용했는데 그게 바로 프로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된 거죠. 이 러버를 지금 쌍쿤 선수가 백러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전반적으로 이 러버를 써보신 분들은 사실 퀀텀 X를 기존에 썼던 분들이 약간 더 사용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유는 공이 더 많이 뻗고 공이 기존에도 잘 뻗는데 공이 더 빨라지고 더 많이 뻗고 직진성이 좀 강하다. 포물선보다는 직진성이 좀 강하다. 회전이 걸리는 느낌보다는 좀 튕겨내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. 근데 이러버가 백에 붙였을 때는 굉장히 좋다는 의견들이 사실 많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히노키 표증, 히노키 카본 류에 붙였을 때 굉장히 괜찮다라는 의견들이 또 있고요. 이 러버의 특징이 단지 드라이브만 나는 무조건 100% 드라이브만 걸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안 맞을 것 같고요. 스매싱과 연결하는 보스커트 자르고 혹은 드라이브도 약간 루프성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스매싱으로 끝내는 백으로도 푸쉬나 혹은 쇼트 위주의 그런 걸 하면서 짧게 짧게 드라이브를 걸어주는 그런 스타일들에는 굉장히 특화된 제가 봤을 때는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백러버로 좋고 백에서 확실히 백은 포핸드에 비해서 스윙 궤적이 짧고 그리고 임팩트가 조금 더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적은 임팩트에서 강한 공이 뻗어나올 수 있으려면 기존의 테너지 05보다는 그게 좀 더 안정적이기는 하나 그래도 한방 백으로 쬐기 원하시는 분들은 퀀텀 엑스프로가 괜찮을 것 같고요. 특히나 이 러버를 쓰시는 제 지인분 중에 이 러버는 마치 예전에 오메가2 같다라는 그런 의견을 또 주셨어요. 그 얘기는 스매싱 혹은 예전의 그 느낌 있잖아요. 예전 그 러버들은요. 지금처럼 표면에서 공을 갖다가 그 얇게 챘을 때 잘 묻는 그런 느낌보다는 두텁게 묻혔을 때 강하게 파묻혔다가 펑 하고 나가는 그 느낌이 굉장히 좋은데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. 이 러버 같은 경우에. 그래서 전진해서 빠른 타이밍에 얇게 빠르게 채는 그런 스타일보다는 좀 두텁게 선이 굵은 그런 스타일의 선수들 혹은 그 누님 탁구를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러버이고요. 잘 나가는 라켓에 잘 나가는 러버를 붙이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괜찮은 러버다라는 또 평가들이 있습니다. 예. 이번 이제 퀀텀 엑스프로가 나오면서 이렇게 첫 또 제가 복귀 영상을 찍는데요. 앞으로도 뭐 좋은 정보들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 루프드라이브 였고요.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